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은 문제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A3셀부터 시작해서요. F13 영역에다가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구요. 글꼴이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에서 궁서를 선택하시구요. 글꼴 크기가 18포인트 되어 있습니다. 18포인트 선택하시구요. 글꼴 스타일이 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의 높이를 28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행머리글 1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선택하신 다음에 값을 직접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E3셀을 선택하시구요. 상여금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금 뒤에서 더블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하는데요. 한자키를 누르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한자를 선택하시고 변환 눌러서 한자 변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E1셀을 선택하시구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누르시구요.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구요. 문제에 제시된 메모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 나와있는 2021년 5월분이라고 입력합니다. 가볍게 눌러서 네 5 아 네 5 다 계속 있네요. 년 2021년 5하고 5월분 네 입력됐습니다. 메모를 삽입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E1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메모 표시 숨기기 한번 클릭합니다. 메모 서식에서요. 자동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모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실 때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 누르시면 이렇게 글꼴 탭만 표시가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메모 상자의 경계 라인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 누르셔야만 이렇게 맞춤탭 기타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춤탭의 자동 크기를 선택하시구요. 체크 한번 하시구요. 확인 한번 눌러줍니다. 다음은 D4부터요. D4부터 G15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형식에다가 천단위 구분교와 원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할 때는 샵 컴마 샵 샵 샵 샵 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구요. 또는 샵 컴마 샵 샵 영이라고 입력하시고 원을 입력하셔도 되요. 특별하게 문제에서 영의 자리, 일의 자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샵 컴마 샵 샵 샵도 되시고 샵 컴마 샵 샵 영도 되시구요. 간혹 꼭 원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다면 끝에다가 샵 컴마 샵 샵 영하고 원자를 붙이시면 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형식에서 이렇게 샵 컴마 샵 샵 영원 또는 샵 컴마 샵 샵 샵 입력하시고 원자 붙으셔도 되구요. 문자에 대해서 자동으로 한글자면 큰 따옴표 처리가 되는데 나는 직접 입력할 거야 라고 하시면 큰 따옴표 처리 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요. G15를 선택하시구요. 모든 테두리 홈에 가시면 테두리가 있구요.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 홈에 가셔서 글꼴에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문제 봤더니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에 문제가 나왔다면 문제서 전체 행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제목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부터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글꼴 색깔을 조건부터 작성해야 되니까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수식은 모델명이 B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델명 B열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구요. B로 시작한다는 것은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는 값이 B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해야 되겠죠. 는 하시구요. 레프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레프트 입력하신 다음 B4셀을 클릭하되 B열에 있구요.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F사를 한번 두번 누르셔서요. B열만 고정하신 다음 하나를 추출하는 값이 B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수식을 사용해서 작성하니까 꼭 등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 B4셀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B4, B5, B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거니까 B열만 고정시켜 주시면 되구요. 한 글자, 그 다음 B와 같습니까? 이 조건에 만족해서 서식을 지정하려면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서요. 서식은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주황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구요.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자주로 되어 있어요. 채우기 색깔은 마우스 갖다 놓으면 색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럴 때 무늬색을 잠깐 가서 색깔명만 확인해 주시고 어, 자주가 이쯤에 있구나. 오셔서 배경 색깔에서 자주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B로 시작한 데이터는 찾아서 이렇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까지 해서 첫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문항의 계산작업이 출제가 되고 100점이 높습니다. 8점씩 8호 40점의 문제입니다. 첫번째 부서명의 영업팀인 따로 조건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 부서명과 영업팀 영역 B2부터 B3 영역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구요. 지급액의 합계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SUM 이란 함수구요.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하신 다음 나는 안쪽에 인수가 어떤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을 눌렀을 때 이렇게 함수 인수라는 대화상자를 표시할 수 있구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제목을 포함합니다. 다른 함수는 제목을 넣지 않지만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포함하구요. A2부터 D1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필드는 지급액 가서 지급액을 D2셀을 선택해도 되구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네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나오셔도 돼요. 조건은 조금 전에 봤던 부서명이 영업팀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승진평가 결과에서 결과표를 가지고 성별이 남과 여에 해당한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는 건데 D-Average가 아니라 Average if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구요. 그 다음 구한 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올림에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라운드업은 조금 있다 하구요. Average if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구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 if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더블 클릭 마찬가지로 저는 안의 인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시면 돼요. 첫번째 레인지를 물어봅니다. 첫번째 레인지는 계산할 셀의 범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계산할 셀의 범위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지정되는 셀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여기 왼쪽에요. 잠시 제가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왼쪽에 보시면 Range가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Range가 있어요. 첫번째 레인지는요. 조건을 찾을 범위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에 있는 Range는요.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에요. 그래서 첫번째 레인지는 내가 여기서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찾을 범위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작성하시냐. 오셔서요. 성별에 가서 성별에 가서 수식을요. 남자 딱 하나만 구할게 아니라요. 여자도 구할건데요. 수식을 작성하고 아래로 복사했을 때 지금 성별이란 영역은요.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돼요. F사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구요. 그 다음 이 성별에 가서 남과 같습니까? 이따 아래 수식 복사하시면 여로 바뀔거에요. 아래로 내리니까 남과 같습니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점수에 가서 창을 살짝 옮기면 점수 영역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점수의 범위는 같은 영역에서 평균값을 구해야 되니까 F사 눌러서 절대 참조가 되어야만 되겠죠. 절대 참조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남자와 여자의 점수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올림에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를 다시 K9셀에 갖다 놓으시고 수식 입력줄을 이용하셔도 되구요. 셀에서 더블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기고 등호 다음에 갖다 놓으셔도 돼요. 그 다음 맨 앞에다가 등호 다음에다가 라운드 업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라운드 업은 첫번째 숫자가 필요한데 Average If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구요. 끝에 가서 신표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한자리수 1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한자리 표시하겠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번째 문제의 계산작업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 세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문제에서는 표 3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판매량에 가서 가장 많은 이라는 함수를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비교하실 거구요. 그렇다면 최대 판매 가장 작은 값은 최소 판매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맥스? 아 근데 등호 하시고 If부터 가도 될까요? If 만약에요 If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번째 조건은요. 최대 값을 구할 거예요. 맥스 암수를 이용해서요. 맥스 어디의 최대 값? 판매량에 대해서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최대 값을 구할 범위의 영역은 동일한 영역을 가지고 비교 작업이 되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합니다. 같은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 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진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C16과 같습니까? 라고 마우스 클릭이 안되시면 방향키 왼쪽 화살표 유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맥스 암수를 통해서 최대 값을 구하는 값이 C16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최대 판매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If 만약에요 맥스 암수를 통해서 최대 아 이제 최소값을 구해야죠. 민 암수를 통해서 최소값을 구합니다. 아까 동일하게 클릭을 하고 싶은데 범위가 잘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밑에서부터 드래그 하셔서 우리는 C16부터 C25 영역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C16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최소 판매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 체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라면 공백 처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그 다음 위쪽을 보셔도 돼요. 입구가 하나 두 개 열렸으니까 가로를 두 번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어 공백이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어 최대 판매 최소 판매 두 곳에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수식을 잠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판매량에 가서요. 판매량에 가서 최대값을 구합니다. 맥스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여기는 절대 참조하지 않는 이유는 수식을 하나씩 셀 C16 C17 C18 셀 각각 비교작업이 되야 되니까요. 그래서 맥스함수 통해서 구한 값과 같다면 최대 판매라고 할 거고요. 조건이 끝났고 조건에 만족하면 최대 판매 다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if함수를 통해서 비교했죠. 최소값을 구해서 그 값과 같다면 최소 판매 나머지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볼까요?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고 팀명은 모두 대문자로 바꾸기에서 UPPER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연고지는 첫 글자만 첫 문자만 대문자로 변환하는데 가로로 문 꺼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J16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첫 번째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UPPER 입력하시고요. 팀명을 선택한 다음 가로 닫고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여시고요. M% 연산자 이용해서 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PER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연고지 선택하시고 함수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면 우선 대문자 가로 열고 첫 글자 대문자 다시 한번 M% 연산자 이용해서요. 가로 열었던 거를 닫아주시는데 문자에 대해서는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고요. 다 작성이 되셨다면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계산자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기말의 점수 평균과 두 개 점수의 평균을 구해서요. 아래쪽에 성적 평가표에 가서 찾습니다.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가로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hlookup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먼저 평균값을 구해서 는 하시고요. 평균은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average 더블클릭 두 개 점수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이 점수를 가지고 물론 수식 조금 이따 복사해도 되고 미리 좀 확인해 보게 해서 평균값 복사합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아래표에 첫 번째 행에 가서 찾아서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는데 0부터 60 미만 까지는 노력이라고 나오겠죠. 58점 해당이 되겠네요. 60점부터 80점 미만 은 60점부터 77점 해당이 되죠. 여기는 보통이라고 표시합니다. 80점부터 90점 미만 은 우수 90점 이상은 최우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식입력줄 등호 다음에 클릭하셔도 되고요. 더블클릭 하셔서 에버레이지 앞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hlookup 입력합니다. 그 다음 난 안쪽에 인수가 어떤 인수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하시면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돼요. 주의하실 거는 내가 어디서 함수 삽입을 누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지금 에버레이지가 표시가 되는데 저희는 사실 에버레이지가 아니라 hlookup 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잠시 esc 누를게요. 취소 한번 누르고요. 다시 에버레이지 넣은 다음에 hlookup 입력하시고요. 주의하실 게 아까 그냥 함수 삽입하니까 에버레이지가 나왔잖아요. 끝에 가셔서 끝에 가셔서 심표 한번 눌러주시고 hlookup 첫 번째 인수는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어요. 그 다음 심표 한번 누르시고 함수 삽입 보시면 이제 hlookup 에 대한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룩업 밸류는 조금 전에 평균값을 가지고 룩업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할 표는 아래쪽 평가표에서 참조를 하는데 가끔 질문하시는 게요. 앞에 있는 평균과 평가를 포함하나요 안하나요 상관없어요.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돼요. 하신다 해서 결과가 틀린 것도 아니고요. 안하셨다고 해서 결과가 틀린 건 아니에요. 포함을 한번 해볼까요 하시고요. 단 중요한 거는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 참조하는 성적 평가표는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하셔야 되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 세 번째 오셔서 우리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번째 오셔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트루시나 생략하시면 돼요. 생략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해당된 평균을 가지고 평가표에 가서 찾아가지고 평가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잘 보시고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분함 문제입니다. 부분함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정렬이에요. 문제에서 정렬을 정렬은 성별을 기준으로 성별 데이터 안쪽에 아무데나 하나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밀 필터에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히읗해서 기역으로 내려오는 내림차순 정렬 한번 클릭합니다. 여자 남자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정렬을 하셨다면 데이터에 가서 부분함을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이 그룹 8 항목이 되는 거예요. 성별을 가지고요. 우리는 문제에서요. 성별별로 서류와 직무 서류와 서류와 직무 평가 면접 총점 결과는 체크는 해제하셔야겠네요. 서류 서류 직무 평가 면접 총점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그룹 8 항목은 꼭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이 되는 거고요. 기본 결과가 선택이 되어 있지만 체크는 해제하시고 서류 직무 평가 면접 총점 함수는 최소 값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최소 값이 구해졌어요.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하되 조금 전에 구한 최소값도 표시하면서 최대값으로 표시할 거기 때문에 꼭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이제는 항목은 동일하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만 최대값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최소값 최대값을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부분합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목표 값 찾기라고 되어 있고요. 전국 특산물 판매 현황표 에서요. 한라봉 되어 있는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F 10 셀의 데이터가요. 이게 얼마예요? 네. 1시 100 1000 10 100 1000 10 100 100 1000 1억이네요. 네. 1억에 되려면 판매량이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분석에 가셔서요.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시고요. F10 셀의 값을 찾는 값에다가 문제 제시된 숫자를 입력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 값을 바꿀 셀을 선택하시고요. 값을 바꿀 셀은 판매량이 판매량 D10 셀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수식이 입력된 셀과 내가 찾는 값과 값을 바꿀 셀 입력해 주시고 각각 선택하시고 값만 입력하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다 찾았으면 이렇게 메시지가 표시가 돼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작업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먼저 단추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나서 매크로 연결할 거야 라고 하셔도 돼요. 실습하다 보면 본인한테 편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위치는 B13부터 C14 영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하고 오시면 십자가 모양이 되고요. Alt키를 눌러서 셀에 맞추신 다음 B13부터 C1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먼저 단추를 만드시면 바로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요 라고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매크로 이름을 넣어서 기록하시면 돼요.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만들 거고요.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매크로 기록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평균을 구할 위치 G4에 갖다 놓으시고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평균 값은 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직접 쓰셔도 되고요. 또는 전체를 범위 정하신 다음 수식 탭에 자동 합계 평균 을 선택하시면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평균 값을 다 구했어요. 주의하실 거는 꼭 개발 도구에 가셔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작업을 종료를 해주셔야 되겠죠.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 합니다. 단추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눌러서 텍스트를 수정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값을 지워보시고 정말 평균 값이 구해지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매크로 인데요. 마찬가지로 도형을 먼저 그려보고 매크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요. 도형에 가시면 직사각형 이 있습니다. 사각형 첫 번째 가시면 직사각형 이 있고요. 위치가 23 입니다. 23 정도의 알트킬 누르시고 F14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도형은 사실 드래그 하자마자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안 하셔도 되거든요. 셀 스타일 이라고 미리 입력 하셔도 돼요. 텍스트를 먼저 입력 하든 나중에 입력 하든 결과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텍스트 까지 입력 하셨다면 도형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이 입력 하셔서 기록 하시면 되잖아요. 셀 스타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록 누르시면 매크로 이름을 셀 스타일로 기록 할까요? 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범위가 지정해 주셔야 되겠죠. A3 부터 G3 을 선택하시고요. 강조 색 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나와 있는 홈에 가셔서 스타일 강조 색 6 을 선택 하는데요. 셀 스타일 에서 강조 색 6 이렇게 선택하시면 범위 정한 영역 에 셀 스타일 을 적용 할 수 있고요. 단 중요한 거는 지금 기록 하는 작업을 개발 도구 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야 매크로 기록 을 종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텍스트 편집 까지 다 해놨으니까 따로 수정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아까 텍스트를 바로 입력 하지 않았 다면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 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고량 재고량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있어요. 출고량 은 주황색 계열인데 얘는 필요하지 않네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하시거나 키보드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표시하는데 차트 요수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면 화면에 차트 제목이 표시가 돼요. A1셀 가 연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 줄에 등호 입력 하시고 저희는 A1셀로 이동 하겠습니다. A1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물류 창고 관리 현황 이라고 차트 되어 있습니다. 글꼴은 홈에 가셔서 도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도둠 바로 클릭해서 나오지 않으면 직접 쓰셔도 되고요. 또는 스크롤 막대를 내리셔서 글꼴을 찾으셔도 돼요. 도둠 크기는 1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6 다음은 그림 영역 그림 영역 은요. 이 막대 그래프 표시가 된 영역 그림 영역 이라고 해요.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설명도 나오고요. 그림 영역 의 체육이 색깔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체육에 가셔도 돼요. 체육에는 표준색의 주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황 선택하시고 주 눈금선이 보이지 않도록 지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을 표시하는데 기본 주 눈금선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본 주 가로의 체크를 해제 하시면 돼요. 다음은 범례에 대해서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글꼴이 도둠입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을 도둠으로 하겠습니다. 크기를 12로 하겠습니다. 라고 글꼴 크기 12를 선택하시고 아래쪽 이에요. 범례 가셔서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차트 요소에서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세로 값축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 주 단위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주 단위를 현재 100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80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80 입력하고 엔터 0 80 160 240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체육임이 선에 오셔서 테두리 에 대해서 스타일을 너비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비 값 현재 0.75 라고 되어 있는데 2로 바꾸시고 그 다음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차트 제시된 5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작성한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은 부분 점수가 있어요. 각각 해당된 부분 점수 하나 틀리면 감점이 되겠죠. 차트는 5문항이니까 각 2점씩 감점이 됩니다. 여기까지 기준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